가은아, 가은아 정신 힘 차려 묵어라. 가은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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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은아, 정신이 좀 드느냐?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. 가은이 네가 날 구한 것이냐? 날 구하려다 네 목숨을 잃을 뻔했다. 왜 물에 뛰어든 것이냐? 어쩌자고 그리 위험한 짓을 해. 무서웠습니다. 도련님을 다시 못 볼까봐. 무서웠습니다. 제 목숨보다도 소중한 분을 잃을까. 무서웠습니다. 제 목숨을 잃을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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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